송가인은 자칫마당 프로그램에서 나훈아 선배의 신곡을 커버하는 장면으로 음악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을 오랜 시간 동안 존경해온 그녀는 그의 새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모든 곡을 듣고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녀의 커버 곡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며 많은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나훈아 역시 송가인의 성공적인 커버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그녀에게 직접 연락해 음악 차트에서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나훈아는 자신의 곡을 그녀가 더 잘 부른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며 칭찬했습니다. 이에 송가인은 나훈아의 칭찬을 겸손하게 거절하며 그의 곡의 가치를 해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두 사람 사이의 존중과 겸손의 미덕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예술가의 존중을 넘어 한국 음악계 내에서 겸손과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커버는 원곡을 존중하는 자세로 큰 지지를 받았고 그녀의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실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나훈아의 칭찬은 송가인의 재능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음악 경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아티스트의 사례는 세대 간의 통합과 존중을 통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여주며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들의 음악적 열정과 비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송가인과 나훈아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도 정적이고 의미 있는 공연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